안녕하세요. 통통통 김박사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즉 AI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은데요. 물론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동자막을 만들어주거나 AI 목소리 만들기도 되며 최근에는 이미지나 동영상까지 만들어줍니다. 아직까지는 인간의 참여 역할이 필요할 정도로 초기 단계이지만 그래도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도 긴 영상보다 짧은 영상 즉 쇼처나 릴스 같은 것이 인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AI 기술인 채찌피티와 영상앱인 캔바를 이용하여 단 10분만에 쇼처 30개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면 서너시간 걸리는 작업을 단 10분만에 한다니 놀랍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리턴이라고 치고 리턴 홈페이지로 들어가 로그인을 합니다. 리턴은 한국형 채찌피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화창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봅니다.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좋은 명언 10개를 알려줘. 그 다음에 이걸 명언과 말한 사람을 구분하여 엑셀 형식의 표로 만들어줘라고 주문을 합니다. 캔바로 대량 제작을 하려면 표로 만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옴표 없는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일단 리턴에서 명언 만드는 작업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제 캔바로 들어가서 쇼처를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캔바는 유료이지만 처음 가입하면 한달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캔바 로그인을 하고 상단의 동영상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의 모바일 동영상으로 들어갑니다. 쇼처는 세로 영상이기 때문에 모바일 동영상입니다. 기본 캔버스가 생겼습니다. 멋진 배경을 꾸며 보겠습니다. 좌측 메뉴의 요소에서 바다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여러가지 배경의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그 중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터치합니다. 캔버스에 들어봤죠?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고 동영상을 배경으로 설정합니다를 터치하면 전체 배경으로 바뀝니다. 아래쪽의 타임라인을 보니까 15.8초입니다. 10초 정도로 줄여줍니다. 짧은 명언 영상이기 때문에 10초면 충분합니다. 이 바다 배경 위에 검은색 도형을 넣어서 글자가 부각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좌측 메뉴의 돋보기에 도형이라고 치면 여러가지 도형이 나오는데 그 중 네모를 클릭합니다. 캔버스에 도형이 들어왔습니다. 색상을 검정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확대하여 전체 배경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투명도를 조절하여 뒷배경이 살짝 보이도록 합니다. 글자가 잘 보이게 하는 효과입니다. 이제 배경은 다 설정이 되었고 여기에 리턴에서 만든 명언을 넣어서 하나의 템플릿을 만들겠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텍스트를 클릭하고 제목 추가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글자를 용기를 주는 명언 한마디로 바꿔줍니다. 폰트를 바꿔주고 글자 크기도 64로 조정합니다. 글자 색상은 하얀색, 효과를 눌러 배경은 검정색으로 바꿔줍니다. 이건 이 영상의 제목에 해당됩니다. 이제 명언과 말한 사람을 각각 넣어보겠습니다. 위에서 한 것 같이 텍스트, 그 다음 제목 추가를 눌러서 텍스트 박스를 삽입합니다. 그리고 리턴에서 만든 명언 하나를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이것도 폰터와 색상, 글자 배경 등을 예쁘게 꾸며줍니다. 노란색 글자의 테두리를 약간 붉은색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명언 말한 사람도 하나 넣습니다. 하얀 바탕에 검정색 글자로 해봅니다. 캔버스의 아래쪽이 허전해서 도형 하나를 추가합니다. 사각형 도형을 추가하여 빨간 막대기 모양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배경은 움직이는데 글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글자에 넣어보겠습니다. 글자를 터치하고 우측의 효과를 눌러 적당한 애니메이션을 넣어줍니다. 명언에는 타이핑 효과를 줬습니다. 이제 샘플 템플릿이 완성되었습니다. 나머지 명언과 사람을 연결하기만 하면 대량 제작이 됩니다. 왼쪽 메뉴의 앱에서 대량 제작이라고 치고 데이터 수동 입력을 클릭합니다. 표 하나가 나오는데 이곳에 앞의 리턴에서 만든 표를 복사하여 집어넣으면 대량 데이터가 됩니다. 리턴에서 표를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합니다. 두 개의 데이터 필드가 확인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제 연결하면 됩니다. 캔버스에서 명언을 터치하고 우클릭하고 데이터 연결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명언을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말한 사람을 터치하고 우클릭하여 데이터를 연결합니다. 연결되었습니다. 여기에 배경음악을 하나 넣겠습니다. 왼쪽 메뉴의 오디오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추가합니다. 저는 해피 위슬링 우클렐레를 넣어봅니다. 타임라인의 음악이 추가되었습니다. 왼쪽 아래 대량 제작을 누른 다음 계속을 클릭합니다. 10개의 페이지 생성을 누르면 10개의 영상이 제작됩니다. 그런데 10개의 배경과 음악이 모두 같습니다. 좌측의 동영상에서 다른 배경을 터치하면 화면에 들어옵니다. 우클릭하고 배경교체를 눌러주면 배경이 바뀝니다. 약간의 수작업이 필요하지만 교체하지 않고 그냥 둬도 모방합니다. 동영상 저장을 위해 공유를 누른 다음 메뉴 중 다운로드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파일로 페이지 다운로드 하기를 누르면 10개의 별도 동영상으로 저장됩니다. 매일 하나씩 업로드하면 1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방법으로 한 번에 30개, 50개, 100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리턴과 캔바를 이용하여 영상을 대량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